루이브 네 돌아왔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태용이에요 네 저희가 오늘 무슨 날이죠? 오늘요? 드디어 드디어 그 뭐냐 저희가 데뷔한지 몇일째죠? 오늘 99일제요 아 맞아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! 말씀 드리는 순간! 11시 59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! 저 사실 죄송합니다. 이미 100일째입니다. 우리 100일입니다! 그래서 저희가 오늘 자체 파리를 하려고 하는데요. 여러분과 함께 파리하는 거예요. 그래서 케이크를 사러 갈 거예요. 무슨 케이크가 좋을까요? 저 초코파이 케이크요! 1번 초코파이 케이크요? 난 치즈 케이크. 난 치즈 케이크. 1번 치즈 케이크. 2번 초코 케이크. 3번 생크림 케이크. 4번 베스트 레몬스 아이스크림 케이크. 4번 아이스크림 케이크. 베스트 레몬스 아이스크림 케이크는 너무 비싸기 때문에 탈락. 그럼 케이크를 사러 가볼까요? 3번 3번. 하나 둘 셋. 명! 형들이 지금 빵집을 향해서 생단보도를 건너고 있습니다. 빨리 빵집을 가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형들 케이크 뭐 고를 거예요? 형들 케이크 뭐 고를 거예요? 에토아르. 쇼콜라. 헐. 식혜가 없다. 일단 찍자. 지금 찍고 있어. 진짜? 오 이거 맛있겠다. 마카롱 모카 파티. 야. 이거 우리 그때 먹었던 거야. 야. 아니야 이건 별로야. 이거 우리 그때 먹었던 거야. 내가. 내가 의견 한 번 내봐. 어떤 거 고를까요? 이거. 난 쇼콜라가. 나도. 나에 따로 쇼콜라. 쇼콜라로 당첨. 나 쇼콜라. 쇼콜라지. 쇼콜라로 당첨. 쇼콜라로 당첨. 쇼콜라? 넌 나 쇼콜라인 걸. 형. 쇼콜라로 당첨. 이거 이거 촬영해야지 못 촬영하는 거야. 쇼콜라. 내가 사본다고. 그러면. 네. 쇼콜라가 지금. 쇼콜라가 지금. 자기 돈으로 계산하는 척하고 있는데. 쇼콜라가 카드 없으세요? 해피 포인트 네 사람? 어 해피 포인트 해피 페이스. 없습니다. 네 없습니다. 네. 아 있습니다. 아 있습니다. 의성이 형 사와요. 어? 아 이거 정말 맛있겠는데. 와 하나 사요. 제가 사줄게요. 어 진짜? 어 진짜? 혜빈이가 빵 한식 사는데. 진짜? 진심으로? 진심으로? 어. 내가 사줄게. 나 얼마 있냐면 지금 많아. 아 뻥이야 형 뻥이야 죄송해요. 못 사? 죄송해요. 아 뭐야? 혜빈아 나 프렌베리 그거. 죄송해요 죄송해요. 왜 왜 뻥이야. 나 진짜 먹고 죄송해요. 나 진짜 먹고 싶어서 그래. 죄송해요 죄송해요. 사주면 안 돼. 맛있겠다. 가자. 맛있겠다. 혜빈이 얼마나 와? 몰라 5천 원 뭐 주면 되지 않을까. 자 우리 형들 이제. 케이크 다 샀으니까 이제 연습실 가서. 초를 필까요? 네. 하나 둘 셋. 뿅. 아니 지금 횡단보도 놓쳤는데. 저희 형들 막 뛰어가더니 지금 호떡집 들어갔거든요. 와 저 빼고 먹는 건 아니지. 참. 기대가 됩니다. 기대가. 자 지금 가고 있습니다. 하. 하. 참나. 와. 저 빼고 먹네요. 아 형 뭐 먹어요? 어딘 국물이야? 아 나 저 횡단보도 못 들어갔어. 호떡 진짜 맛있어. 맛있어요? 어딘 국물 먹을래? 네. 맛있겠지. 움직이자 움직이자. 아까 뿅 하지 않았어? 아 맞다. 다시 뿅. 도착했어 도착했어. 왔어 왔어. 빠르다. 이거 저희가 산 100일 케이크죠. 케이크 해보겠습니다. 뜯어보자. 오 박력있는데 오. 박력있는데 오. 이게 바로 프리미엄 초콜라 초코 케이크인가요? 오. 넘나 좋은 것. 야 이거 초는 안 꽂아도 되겠지? 초 꽂아줘야지. 또 대미래 장식한 초 하나 꽂아줘야지. 이거 꺾어줘야 돼. 아 뭐 안 해. 안 해. 안 해. 안 해? 안 해? 형은 나야 안 해. 빨리. 간다. 이 화약으로 불을 붙일 수 있을까요? 오. 오. 부를까? 하나, 둘, 셋, 넷. 아. 아 야. 오. 키자마자 간다. 네. 하나, 둘, 셋, 넷. 대기 축하합니다. 대기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슬퍼. 대기 축하합니다. 하나, 둘, 셋. 대기 축하합니다. 여러분 대기 축하드립니다. 자. 자. 그러면은. 맏형과. 아이 다 같이 해야지. 맏형과 조세형. 다 같이 해. 맏형이. 맏형이. 맏형이 손만 얹어요. 다 같이. 이거 빼야 되죠? 아뇨 아뇨. 좋아요. 빼야 돼. 갑니다. 우리 리더팀. 우리 모두의. 어. 2016년. 빠세. 잘 잘라야 돼. 잘 잘라야 돼. 우리 2016년. 더 멋진 모습으로. 더 멋진 모습으로. 초코파이 같다. 초코파이. 백일동안. 감사해요. 한마디 주실까? 네. 태용이부터 해. 어. 정말. 백일동안 옆에 있어줘서 감사하고.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상현이 형 한마디 해요. 아. 백일동안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. 앞으로도 평생 함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. 네. 어. 사실 백일은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. 저희가 앞으로 함께 할 날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. 어. 저희는 백일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. 더욱더 발전하라는 의미에서. 그의. 큰 의미? 큰 의미인데요. 네 맞습니다. 그렇게 하겠습니다. 저희 스누퍼가 지금 아무 탈 없이. 지금 백일 향에 달려왔는데요. 정말 우리 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. 이 케익은 저희가 대신 잘 먹어드리겠습니다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지금 잘 자르고 있거든요. 하하하하. 수현이 형의 말대로 이제 백일은 시작에 불과합니다. 앞으로도 이제 200일, 300일 평생. 저희 스누퍼와 함께 하실 거죠? 네. 알겠습니다. 네. 네. 어. 백일. 굉장히 아주 뜻깊은 날인 것 같습니다. 역시 저희 스누퍼 팬분들과 함께라서 행복하고. 어. 케이크는 저희가 잘 먹.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우리 스누퍼 팬 여러분들. 정말 저희 100일 동안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그러면은 저희 스누퍼는 앞으로 더 열심히 활동할 테니까 지켜봐 주시고요. 네. 지금까지. 하하트앤스포 스누퍼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케이크 먹자. 하하하셔서. 하하하 ngo 하하하 так. 하하하… Letят낭. 하하하. 하하. 하하하.